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그랑땡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. 돼지고기 다짐육 280g을 준비하였습니다. 여기에 맛술 1큰술과 소금 1티스푼, 다진마늘 1큰술과 후추를 약간 뿌린 후 골고루 간이 베이게 섞어둡니다. 두부 500g은 물기를 제거하고 으깨준 후 양념에 재워두었던 돼지고기와 섞습니다. 여기에 양파 반개와 홍고추 한개를 다져서 넣어줍니다. 감자 전분 3큰술과 소금 2티스푼 반 정도 넣고 골고루 주무르듯이 섞어줍니다. 파 20g과 부추 반줌을 송송 썰어서 넣어줍니다. 처음부터 넣으면 풋내가 날 수 있으므로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입니다. 손으로 꾹꾹 눌러서 납작하고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. 이때 너무 두껍지 않게 만들어야 속까지 잘 익습니다. 계란에 소금 간을 하고 맛술도 약간 넣고 섞어줍니다.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힌 다음 익히는 방법과 밀가루를 생략하고 계란물을 입히는 방법을 해보았는데요. 맛은 둘 다 비슷하였습니다. 그러므로 밀가루를 조금만 묻혀서 살짝 턴 후에 계란물을 입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팬에 식용유를 붓고 달궈지면 동그랑땡을 익힙니다. 이때 충분한 식용유를 사용해야 돼지고기가 속까지 잘 익습니다. 간이 아주 잘 되어 그냥 먹어도 아주 맛있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다음 요리 기대해주세요.